네 업첸션의 자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. 첫 번째 게임은 톰 컬링 게임이에요. 컬링이 뭔지 다 아시잖아요. 하나 둘 셋. 첫 번째 저희 타이틀곡 이름 미치게 해 팀 손. 손. 넌 날 미치게 해. 다섯 명. 그리고 그 나머지가 그대 내게 다시 팀이에요. 자 그러면 저 팀의 리더가 누구죠? 저요. 그럼 환희가 나오고 이 팀의 리더도 하고. 저요. 야 큰일 났다. 가위바위보를 해서 먼저 할 팀을 정하는 거야. 가위바위보가 진 사람이 정하는 거죠? 이긴 사람이 정합시다.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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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우리가 정하는 거지? 우리 저희 뒤에 하겠습니다. 그러면 쉽게 그냥 저 먼저 할게요. 그렇게 합시다. 미안해요. 근데 여기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아? 괜찮아요. 나 이렇게 할 거예요. 봐보래. 시작. 빙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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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대단한 실력이에요. 이제 저희 차례죠. 빙쩡. 아이고. 조금 튀어나왔어요. 이렇게. 예민아 게임이에요. 예민아입니다. 예민아입니다. 빙쩡. 예민아입니다. 빙쩡. 빙쩡.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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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렌드. 아 네. 어렵네. 다음. 저희 둘째가 리더겐이. 아니 4대4예요. 한 명이 더 치는 거예요. 저희는 잘 할 것 같은 사람이 한 번 더 치면은. 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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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점 길을 막아났어 다음에 제가 할까요? 쿤 형 믿습니다 믿어요 믿어요 너무 떨리는데 못 믿을 것 같은데 자 간다 하나 둘 셋 아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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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한 사람만 저기 가도 이겨 3점만 나오면 이겨 시청자분들이 진짜 못한다 싶겠다 차라리 이걸 쳐서 여기 안으로 먹어줘 진짜 못한다 개 일부러 그런건가 아 이건 좀 심했잖아 아 이건 좀 심했잖아 근데 나 어차피 3판 2선승제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점수가 안나잖아요 저희가 누가 이길 수 있어요 다음때 빵이잖아요 아직 남아있잖아 자 다음 선유리 솔직히 선유리는 섬세해서 이런거 잘할 수 있어요 저거를 맞춰서 들어가니까요 할 수가 없는데 아니아니 정국은 지켜만 상황을 누리지마 어어 2포도 사실 그냥 막··· 우 Lightning 두기가 좋게 들어갑니다 오erk этому 으로 행하던 장국현4 진짜 лож감한 상황이 amazed 이렇게 바나나킥처럼 아 근데 방금 바나나킥이었어요 안돼요 저 팀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못해 바나나킥 어떡해 저희도 한 번 더 쳐버려 파란색을 빡 쳐버려 하나 둘 셋 선방했어 그래 잘했어 여기가 좋네 더 큰 곳이 그러니까 하나 둘 우리 것만 건들지마 됐어 됐어 잘했어 됐어 됐어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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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거야 잘한거야 하나 밀어내고 우리가 그쪽으로 들어가자 니가 잘하잖아 그런거 너무 잘했어 왜 앞에 있는거야 왜 앞에 있는거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어 잘했어 일단 그대네게다시 팀이 1점을 얻었구요 아직 팀 많아요 색깔 한 번 바꾸면 돼요 그렇게 합시다 이번엔 그쪽 팀 먼저 하세요 어차피 여유롭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냥 둘 셋 이렇게 해 아 이게 리셋이 되는게 아니에요 오호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우 아 이게 리셋이 되는게 아니에요 간다 간다. 꼭 이걸로 안 쳐도 되잖아. 이걸로 쳐도 되잖아. 그렇게 해야겠어요? 아니 아니 아니. 아 진짜. 하나 둘 셋. 잘했다. 간다 간다. 너무 힘을 안 졌어. 루. 형 저 치는 거 아니잖아. 루. 루. 뭐야 뭐야. 뭐 한 거야. 친 거야? 우리한테 앞머리 잡았지. 정말 안타깝다. 움찔했는데. 여기 봐달라고 그러는데요. 신기 아니야. 움찔한 거야. 잘했어 잘했어. 하나 둘 셋. 잘했어 잘했어. 막았어. 세상 제일 잘했어. 미안하다 이거. 형이 오른쪽으로 딱 쳐가지고 가난하게 한 다음에 저걸 때려도. 그냥 한숨으로 해. 이렇게 할 방법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열심히 해. 화이팅. 스크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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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낫다 차라리 얘들아. 이게 차라리 놨다. 아 네. 정의 형이 두 개 다 치는 거야. 에이스가 하니까요. 아니면 제가 이걸 쳐서 여기저기로 가는게 나쁘지 않을 것 같지요. 뭘 해도 좋습니다 형. 아 너무 잘했어. 아 너무 잘했어. 아 너무 잘했어. 아 너무 잘했어. 너무 잘했어. 야! 나 저거만 맞힌다! 야! 나 저거만 맞힌다! 주황색의 기운이 좋네 저거 맞았어 저 주황색 나 주황색의 기운이 좋아 어디다! 어디다! 카메라! 좋아 어디다! 카메라! 어디 가는 거야? 진짜 카메라 맞췄어 이게 빅비쳐야 제가 딱 지정한 데서 들었다니까 내가 원래 지정했던 데가 거기였어요 내가 원래 지정했던 데가 거기였어요 썸윤이가 이거 일부러 열어놓은 거에요 저 기진씨? 카메라 감독님 째려보세요 하나! 하나 난들 믿는다! 하나! 하나 난들 믿는다! 하나! 하나 난들 믿는다! 이 사람 우와 우와 야 한 번씩 더 하자 무섭네 무섭네 한 번씩 더 한 번씩 더 제발 제발, 제발! 한 번씩 더 한 번씩 더 한 명씩만 왜ит? 왜ит? 나 이거 기울 줄줄게 나 잘할 수 있을까? 내가 질려 형이 할게 우리 가위보ids가 나올 것 같다 Shark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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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내면 진다 가위 가위보 מλά bukan 야 믿어라 야 믿어라 원방아지 마실 것 같아 원방아지 마실 것 같아 이거 맞춰 다시 재대결해 라냐 안쳐 라냐 안쳐 라냐 안쳐 라냐 안쳐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네 저희 팀이 졌습니다 그만 연습해 이제 응이 없어 응이 없어 잘생겼다 잘생겼다 저는 얼굴이 한겁니다 그게 장소 날씨 환경 잘생겼어 잘생겼어 그거들 남들이 봐 멋진 척 하는 거라니까 손님 눈이 똑딱해 응 응 응 응 형 하니가 안했으면 되겠 하니가 안했으면 되겠 하니가 안했으면 되겠 나 못 보인거야 진짜 나 못해 그같아요 감지 부르기가 안 돼요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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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한 또로 오줌 다시 한 번 더 드릴게요 하니야? 하니님은 똑똑해 후니가 하니한테 진짜 안 돼 안 돼 그러면 하니는 똑똑해 화난다 화날라 화날라 아원 아문 아 아 Office 아멘 아멘 넘ает 아멘 아멘